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신문방송은 15년간에 걸쳐 크리에이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크리에이터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 크리에이터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 콘텐츠는 자체 보유한 54개의 미디어 플랫폼과 SNS 40만 팔로워에게 영상 콘텐츠를 노출시켜 여론을 주도하고 영상 콘텐츠의 신뢰도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신방의 영상 홍보 지원 사업은 타 영상 제작사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미 여러 기관, 기업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상 홍보를 원하는 단체, 개인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